팀장님, 조희가 애교가 좀 많지 않나요? 조희요? 조희 애교 없는데? 난 조희 머리 틀려고 애교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감독네, 조희 카리스마가 어마어마시합니다 진짜 조희씨 오셨습니다 조희야 숨이 막힌다 걸음은 무척이나 당당하고 표정은 자신감이 넘친다 심장이 터질 것 같다 하지만 내 눈에는 보인다 얼굴 가득 애교가 묻어있는 것이 귀, 귀엽다 그곳에서 상쾌함이 터져나와 주변이 온통 향기롭다 눈을 마주칠 때마다 기분이 좋아지는 이제가 진짜 과즙상이다 과즙상이다 너무 감사하고 눈을 마주칠 것 같다 눈을 마주칠 수